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여건에서는 여전히 조국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조국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과정이 진턱되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인명과 사태도 극적이었지만 조국의 검찰 수사 과정들도 참 이례적이고 특별합니다 당사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도저히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무엇을 믿고 척해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의 비협조직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뭐라도 대단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피일차일 검찰 조사를 미루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한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럴수록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1월 6일 날 직원 채용 및 위장 소송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조국의 동생 조모 씨는 건강상 이유로 단 한 번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월 1일과 3일, 4일 모두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 씨는 모두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응하지 않았다 조사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9일 만료되는 조 씨의 1차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4일에 구속되어 서울 구찜소에 수감 중인 조국의 처 정경심도 10월 31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검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조사 중단 요구나 불출숙 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 씨에 대해서 조사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설명도 더합니다 수사 지연을 보면서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검찰 수사에 이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든든하게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하게 검찰 수사를 대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믿는 것이 있다는 추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 수사에 이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정된 범위의 조국 계좌 추적 영장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지만 조국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과 영장은 계속해서 발부가 거부됐습니다 11월 6일이 돼서야 제한적인 범위에 대해서 조국 계좌에 대한 영장이 발급되었을 뿐입니다 법은 영장 발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이 캐입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그런 증거에 해당하는 계좌 추적과 휴대폰 압수에 대한 영장을 이렇게 차일필 미루다가 결국 사건 진행을 막고 체면을 세우는 순에서 계좌 추적에 대한 영장 발급만이 늦게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붙였고 여전히 핵심적인 그런 증거에 해당하는 조국과 정경심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허위 인턴 증명수 발급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여지는 조국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미루다가 미루다가 사건이 발생한 70여일 만인 11월 5일이 되었어야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됐습니다 정거인멸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이 정거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데 일조를 했다 이런 가혹한 혹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국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원의 방해가 정말 심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집요하게 보호하려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수사팀은 악청 고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물정 확보를 어렵게 하는 법원영장 청구 기각이 앞으로 조국 사태를 지리한 법정 공반으로 이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조국 일가에 대해서 면제부를 허용하는 쪽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관제 여론조사 기관으로 혹평을 받고 있는 리얼미터가 10월 차기 대선 후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고 이것이 11월 5일날 국내 신문에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조국이 놀랍게도 3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 사람,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조국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구나 조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국은 죄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노력들이 집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향후 전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정말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일련의 여론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 방해, 그 다음 지연 이런 일련의 그런 사태를 보면 결국은 조국은 죄가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 전망과 그 다음에 추이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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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